안녕! 종이조아의 조아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귀여운 몰랑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귀여운 몰랑이 접어볼게요. 뿅! 색종이 한 장과 사인펜, 형광펜이 필요해요. 준비해주세요. 흰색 몰랑이를 만들어볼게요. 흰색이 바닥으로 가도록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고 반으로 접어줄게요. 펴준 다음에 빙글돌려서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1cm 정도 위로 올려서 접어줄게요. 뒤로 뒤집어준 다음 위의 면이 가운데 선까지 오도록 접어줄 건데요. 가운데 선에서 0.5cm 정도 간격을 두고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가운데 선에서 0.5cm 정도 간격을 두고 접어줄게요. 이런 모양이 됐죠? 이렇게 색종이를 들어서 이쪽 모서리가 위에까지 오도록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모서리가 위에까지 만나도록 위로 접어서 올려줄게요. 접은 색종이를 내려준 다음 양쪽 모서리가 일자가 되도록 밑으로 내려서 접어줄게요. 꾹꾹꾹 다시 접은 색종이를 이렇게 위로 올려준 다음 몰랑이 길을 접어볼 거예요. 이쪽 모서리와 안쪽 모서리가 이렇게 만나도록 접어주면 작은 세모 모양이 생겼죠? 반대쪽도 똑같이 이쪽 끝에 모서리와 안쪽 모서리가 만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작은 세모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밑에 모서리가 이쪽 가운데까지 오도록 위로 올려서 접어줄게요. 다시 내려주고 이렇게 색종이 한 장을 든 다음에 접은 선까지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밑에 색종이도 안쪽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쪽 내려오는 모서리가 있어요. 이쪽도 모서리가 있죠? 이쪽 부분 가운데 부분에 일자로 내려서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일자로 접어주면 이런 삼각형 모양이 생겼어요. 반대쪽도 반대쪽도 똑같이 이쪽 모서리와 이쪽 끝 모서리 중간 부분에 일자로 접어줄게요. 똑같이 일자모양으로 접어주면 이런 삼각형 모양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이쪽 끝에 안쪽으로 살짝 접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모서리를 안쪽으로 살짝 접어주면 뒤로 짠! 귀여운 몰랑이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눈이랑 코 그려볼게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귀엽게 볼터치를 그려주면 귀여운 몰랑이가 완성! 우리 친구들 귀여운 몰랑이를 접어서 재미있게 몰랑이랑 놀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